스타들의 리즈 시절을 찾아가보는 스타타임머신, 오늘은 나붐으로 80년대 한국 책받침 여신이 되었던 소피 마르소입니다. 소피 마르소는 1966년 11월 17일 파리에서 가게 종업원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서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 마르소 가족은 노동자 계급의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그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주중해 가족의 식당 일을 도왔으며 주말에는 베르르프티에 있는 작은 집인 라카반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9살 때 부모는 이혼을 했고 1980년 2월 14세였던 마르소와 그녀의 어머니는 10대를 위한 모델 에이전시의 그녀의 사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클로즈 피노토 감독 영화 라붐의 캐스팅 감독이었던 프랑스 아즈 매니드레는 마르소가 사진을 제출한 모델 에이전시에게 배우 추천을 부탁했고 에이전시는 소피 마르소를 추천합니다. 이후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테스트와 면접을 거친 후 고목 영화사에 알랭프 아레와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데뷔작 영화 라붐은 프랑스에서만 450만 관객을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1500만 명의 관객을 기록할 정도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1981년에는 프랑스 가수 프랑스와 발레리와 같이 드림 인 블루로 가수로 데뷔했고 1982년 16세가 된 마르소는 라붐 2에 출연한 후 100만 프랑을 빌려 봉홍과의 독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라붐 2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일대에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물론 일본 중국 대한민국 등 아시아에서도 공식적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이에 마르소의 외모에 반한 남성 팬들이 차례로 등장 그녀의 얼굴이 나온 책받침 영화 포스터 등이 불티나게 팔리는 등 80년대 아시아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서양 여배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브룩실즈, 피비케이츠, 왕조현 등과 함께 책받침 여신으로 불렸는데 국내 여신은 김예수, 이상하, 임희연 등이었습니다. 라붐 2의 응행으로 소피 마르소는 프랑스와 유럽의 국민 아이돌로 떠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연기 수업을 받지 않고 얼굴로만 뜬 배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르소는 아이돌로 각인된 자신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라붐 시리즈의 차기작으로 1984년 제라르 드파르디우에 카트린 드네브가 공동주연한 4강의 요새로 블록버스터에도 진출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 개봉한 행복한 부활절에서는 시크하고 반항적인 불량소녀로 나왔으나 두 작품 모두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소피 마르소는 1985년 격정, 홀리스, 1986년의 지옥에 빠진 육체 등에서 연이어 노출 연기를 선보여 완전한 이미지 변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옥에 빠진 육체에서 마르소는 라붐에서 아버지 역으로 나왔던 클로드 브라세르와 부부로 출연해 전신 누드가 포함된 정사신을 펼쳐서 청순한 모습을 기억하던 팬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피 마르소는 1988년 라붐 감독이었던 클로드 피노토의 신작 유코릿 러브와 사극혁명가의 연인에 출연하면서 로맨틱한 여주인공으로 돌아옵니다. 노르웨이 여가수 카롤리네 크리게르가 부른 유코릿 러브가 잔잔히 깔리면서 스키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얼굴 선과 피부를 드러내는 오프닝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극 중에서 마르소가 몰리에르의 인간 혐오자 알프레드 드 미세의 사랑은 장난으로 하지 마오와 같은 희곡 작품들을 언급하는 등 지적인 모습을 보여 몸남성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울러 사극혁명가의 연인에서 맡은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로는 국제 로맨틱 영화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로맨틱한 여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1990년에는 두 사람이 만든 회사의 세 번째 필름인 고요한 펠리세이드와 쇼핑의 푸른 노트에 출연했고 1991년 피그말리온에서 지연 엘자 돌리틀 역으로 출연해 연극 무대에도 진출합니다. 이 연극으로 최고의 신인 여배우를 위한 상인 몰리에르 상을 받았으며 1993년에는 뱅상 테레와 함께 로맨틱 코미디 팡팡을 통해 못말리는 천방지축 아가씨를 연기했습니다. 1994년에 달탄양의 딸을 기점으로 다시 비 로맨틱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한 소피 마르소는 1995년 브레이브 하트에서 이사벨 공주 역으로 출연해 국제적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아울러 유명한 프랑스 영화감독인 미켈란젤로 안토니온이 김벤더스와 함께 영화 구름 저편에서 국제적 배우로서 호흡을 마쳤습니다. 1997년에는 영국에서 윌리엄 니컬슨과 영화 파이어라이트를 프랑스에서 베라, 벨몽드와 영화 마르키스를 촬영하고 버나드 로즈와 러시아에서 안나, 카레니나를 찍었습니다. 1999년에는 한여름밤의 꿈에서 히폴리타를 연기했으며 007얼리미티드에서 악녀 본드거린 일렉트라킹을 연기했는데 이후 2000년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연예계의 데뷔 이전의 어린시절 1989년부터 소피 마르소는 자신보다 무려 26살 연상인 폴란드 출신의 영화감독 안드레이 줄랍스키와 동거를 시작했고 1995년 6월에는 아들 벵상이 태어났습니다. 줄랍스키 감독과의 인연은 그가 1985년에 감독한 영화 격정에 출연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고만고만한 아이돌 영화의 대본만 들어오던 그녀는 이 영화 대본을 읽자마자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안드레이 줄랍스키와 2001년 헤어진 마르소는 프로듀서 짐 렘리와 사귀면서 2002년 런던에서 그녀의 두 번째 아이인 줄리엣을 낳았고 2002년에는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렘리와 헤어진 그녀는 미국계 프랑스인인 동료 배우 크리스토퍼 렘버트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제했습니다. 청순하기만한 얼굴과 달리 직접 영화감독을 맡기도 하고 거짓말짱이라는 제목의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한 반자전적인 소설을 쓰는 등 지적인 면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 중에는 영어로 된 작품도 많은데 영어 대사를 완벽히 소화해내는 것으로 보아 영어 능력도 수준급이며 2009년에는 크리스찬 디올의 화장품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노동자 계급 가정 출신이라서 그런지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백인우 월주의를 낼 건 극우 정당의 대표가 예상을 뒤엎고 결선 투표에 진출하자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2002 월드컵을 앞두고 브리지트 바르도의 재단이 한국의 계곡이 식용을 반대하는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보내는 항의문의 나탈리 베이, 장폴 벨몽도 축구선수 에마니엘 푸티와 함께 서명했습니다. 2014년에는 동거녀와의 결별로 이어진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의 열애 스캔들과 관련해 올랑드는 비열한 겁쟁이라는 거침없는 독서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레지용 도네르 훈장 서운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10대인 라붐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는데 지금도 당시 서구권 하이틴 스타 여배우 중에서는 인지도로만 따지면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룩 쉘츠는 90년대 들어서 인기가 떨어지고 호르몬 이상으로 역변을 겪었으며 히비케이츠는 케빈 클라인과 결혼 후 은퇴에 잊혀졌지만 소피 마르소는 꾸준히 활동해 할리우드까지 진출했습니다. 프랑스 여배우라면 소피 마르소밖에 모르는 사람도 많을 정도이며 한국에서는 프랑스 영화가 거의 개봉되지 않았음에도 인지도는 웬만한 미국 배우 못지않았습니다. 국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한 미인 투표에서 1위로 뽑힌 적도 있으며 1989년 화장품 CF를 위해 처음 방한했는데 CF 촬영 당시 개런티로 한화 2억을 받았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한국 스태프들과 같이 회식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 술을 아예 못하거나 해도 한두 잔이나 할 줄 알았는데 같이 마셔보니 매실주 한 병을 다 마시고도 술 기운을 찾아볼 수 없어 놀랐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선 흔했던 재래식 화장실을 보고 기겁했던 일도 있었고 1991년 쇼핑의 푸른 노트가 한국에서 개봉하자 홍보를 위해 다시 방한했는데 그녀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회를 이뤘습니다. 1993년 프랑스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때도 마르소가 대통령과 같이 왔는데 마르소를 보려고 몰려든 군중을 보고 미테랑은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러 왔다고 생각해 대단히 흡족했다고 합니다. 스타들의 리즈 시절을 찾아가보는 스타 타임머신 오늘은 라붐으로 80년대 한국 책받침 여신이 되었던 소피 마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들의 라이트 한국